신한금융지주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에 대한 투자 검토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코빗 투자 검토를 지난 4월에 중단했고, 추후 다시 논의할 수는 있지만, 당장 가까운 시일 내 검토를 재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가 투자를 중단한 이후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입장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테라, 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한 데다 가상자산을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기 애매한 만큼 현재로서는 투자가 부담스럽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